대중문화와 대중음악에 대한 많이 관심이 많아요. 오, 조수미승이. 오, 조수미승이. BTS를 통해서 K-POP을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.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BTS의 활약상 그리고 그 유명세가 점점 높아지는 거를 느낄 수 있겠고요.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빈이 이름을 딴 카푸치노가 또 등장을 해서. 카푸치노! 지푸치노! 스노우플라워를 커버했을 때. 오, 맞어, 맞어, 봤어, 봤어. 오, 오. 땡큐 댓글을 남겨주셔서. 와, BTS가 이 정도로 유명하구나. 싫다는. 아, 대박이다. 제빈이 형을 했다.